드롭하고 드롭도! 누르지 말고 그냥 가볍게 톡! 여기서 뭐? 여기서 뭐? 아까 대자뷔 같은 또 왔다, 왔다! 뒤에서 치면 안되고 앞에서! 네 앞에서! 대각 드롭하고 스매싱 대각 드롭하고 스매싱 대각 드롭하고 따라가서 스매싱 대각 드롭 다시 오른발 잡아놓고 하나, 둘 더 길게 드롭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스매싱 더 위에서 손목 드롭하고 드롭도! 누르지 말고 그냥 가볍게 톡! 가볍게 툭! 아니아니 더 위에서 하나, 둘 부드럽게 하나 어깨로 치면 안돼요 준비 잡고 손목 손목 여기 뒤에서 쳐서 앞에서 톡! 프로치! 방금처럼 해야 돼요 준비 앞에서 톡! 프로치 하나, 둘, 셋, 하나 나이스! 앞에서 톡! 하나, 둘, 셋, 하나 다시 앞에서 톡! 하나, 둘, 셋, 하나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잘했어 드롭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잡아 까주세요 자, 한 번 더 준비 대각드롭 너무 깔끔하네 내 앞에서 잡아놓고 아까랑 다른 사람이 들어왔는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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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뭐 여기서 뭐 아까 대접했거든 그렇지 그래서 뭐 그렇지 너무 누르려 하지 말고 그냥 가볍게 보낸다 생각하고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드라이브까지 드라이브까지 연결 자 하나 때리고 들어오면서 둘 둘 잡아놓고 하나 때리고 들어오면서 둘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점프 많이 안해 때리고 서서 앞으로 들어오면서 그렇지 자, 준비 시작 드롭 연결하고 서있으면 안 돼요 반대까지 때려주고 들어오면서 끝내 하나 둘 셋 자, 스매싱 손목 더 써야 돼 스매싱 손목 둘 셋 어깨 열고 하나 둘 셋 넷 네 네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좋아요 하나 하나 스매싱 넷 넷 항상 마지막에 걸리는 거야 항상 마지막에 걸리는 거야 반대로 백악드롭 스매싱만 하나 하나 또 왔다 또 왔다 왔다 뒤에서 치면 안 되고 앞에서 내 앞에서 내 앞에서 내 앞에서 투 바시 투 투 각도 앞으로 나 그렇지 드롭하고 서있으면 안 돼요 아 드롭판에서 연결 나 왼손 또 위로 나 왼손 위로 둘 그렇지 왼손 위로 나 둘 따라가서 나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둘 공 사이드로 나 그렇지 둘 좋아요 사이드로 잘했어 한 번 더 시작 사이드로 길게 잘했어 잘했어 자 공 앞에 두고 나 나 나이스 둘 공 앞에 두고 나 둘 나 하나 둘 1번 젖세 정확하게 하나 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일번 젖세 유지 유지 나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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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바꿔줬어요. 이제 스매싱하고 드라이브까지 연결. 준비. 뭐였더라? 여기 대각드롭 아니에요? 대각드롭. 대각드롭하고 여기 스매싱하고 드라이브 연결. 백으로. 백으로. 백드라이브. 하나. 둘. 백드라이브. 셋. 나이스. 하나. 둘. 백드라이브. 셋.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라이트. 준비. 하나. 둘. 기다렸다가 셋. 준비. 하나. 둘. 셋. 넷. 좋아요. 하나. 넷. 넷. 너무 깎았다. 둘. 셋. 넷. 다시. 조금만 더. 시작. 드롭. 자세 잡아놓고 때리고 스톱. 그렇지. 공 왔을 때 드라이브. 준비. 따라가서 드롭. 어깨 열어. 옆에 열고. 그렇지. 준비. 나이스. 이제 양쪽 드롭. 어? 끝났네요. 자. 하나. 둘. 자세 정확하게 똑같이. 하나. 똑같이. 둘. 열. 똑같이. 하나. 똑같이. 둘. 하나. 똑같이. 둘. 하나. 둘. 똑같이. 하나. 둘. 하나. 자세 잡고. 둘. 둘. 하나. 잘하는데요? 잘했어. 자. 마지막. 하나. 둘. 그렇지. 항상 앞에서 툭. 잡아놓고 툭. 따라가야 돼요. 이런 공.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항상 잡아놓고 툭. 하나. 둘. 그렇지. 잡아놓고 툭. 손목 넣어주고. 손목 넣어주고. 하나. 둘. 하나. 잘했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